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믹스 콘솔 창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큐링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링크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한 번에 여러 트랙트를 동시에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렇게 클릭을 하면 켜지고요 클릭을 하면 다시 꺼지기 때문에 이건 항상 켜져 있는 거고 이건 항상 꺼져 있게 되는데 보통 이것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그래서 쉬프트 알트 맥은 쉬프트 옵션 인데요 윈도우에서 쉬프트 알트를 누르시면 불이 켜지죠 제가 지금 커서를 밑에 내려놨는데 단축키를 떼면 꺼집니다 켰다 켰다 켰다가 가능해요 그냥 쉬프트 알트만 누르시면 믹서 창에서 쉬프트 알트만 누르시면 켜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쓰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서 창에서 제가 미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어 놨는데요 패드 트랙만 한번 제어하고 싶다 예를 들자면요 그렇게 했을 때 동시에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른 채로 하나씩 선택해도 되고요 맥에서는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아니면 쉬프트를 누른 채로 하나가 선택되는데 여기까지 선택하겠다면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윈도우나 뭐 이런 데서 파일 폴더 파일 이런 거 선택할 때 똑같습니다 개념이 쉬프트 누르고 여러 가지 선택했고요 패드 볼륨이 각각 다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원래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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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숫자를 임의로 쳐가지고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큐링크 기능을 활성화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큐링크가 여기 있는데 저기 킬 필요가 없죠? 단축키를 쓸 거거든요 단축키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켜졌죠?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볼게요 내려가죠? 약간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완만해지죠? 요거는 요렇게 조금 더 어떤 각각의 어떤 간격이 넓어지고요 이렇게 그렇죠?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게 볼륨 조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터를 넣는 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볼륨 페이더를 조절하는 어떤 이런 용도를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펙터 예를 들면 패드에 무슨 이펙터를 넣겠다 할 때 인서트 창에 보통 우리가 이펙터를 직렬 이펙터를 넣죠?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패드 트랙에 꼭 이펙터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패드 트랙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하나 골라 가지고 각각 넣어 볼 텐데 예를 들면 큐베이스 기본 제공되는 EQ 어떤 Equalizer, Frequency라고 하는 어떤 플러그인 이펙터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걸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걸던가 아니면 하나를 걸고 나서 복사해서 붙여 넣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컨트롤 알트를 누른 채로 다시 불이 켜졌죠 그 다음에 Frequency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창이 다섯 개가 동시에 뜰 겁니다 이렇게 뜨죠? 네 다섯 개가 동시에 떴습니다 그래서 일단 닫아 보고요 다섯 개가 동시에 걸려 있는 거 보이죠? 한 번에 됩니다 빼는 것도 됩니다 한 번에 다 빼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빼고 싶은 걸 동시에 이렇게 트랙을 선택하신 다음에 큐닉크를 누른 다음에 켜졌죠? 단축키를 누르고 있어요 한 번에 빼 보겠습니다 No Effect 누르면 빼지죠? 빠집니다 한 번에 되죠? 그러면 이번에 Send Effect, 병렬 연결도 한번 해 볼 텐데요 이 병렬 연결 연결 방식은 제가 따로 영상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은 지금 이 부분은 건너가도 건너 뛰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펙터 트랙을 하나 만들 줄 아는 분들 그러니까 에펙스 채널 예전에는 에펙스 트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펙터 트랙이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 번 불러 보겠습니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여기 아무 항목도 안 뜨죠? 어쨌든 한 번 불러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불러보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따로 불러 놓은 거고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리버브 이펙터를 불러 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큐링크를 누르고요 지금 단축키 Shift Alt 누르고 블랙홀을 한 번 부르면 켜지죠? 그 다음에 동시에 키는 것도 이렇게 키면 하나씩 켜져요 그러니까 동시에 키고 싶다 큐링크를 키고요 켜졌죠? 동시에 켜졌죠? 파라메터 그러니까 이 값을 각각 값도 동시에 주고 싶다 볼륨 조절하는 거와 똑같은 일치에요 큐링크를 킨 채로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큐링크를 끈 채로 움직이면 하나만 움직여요 근데 큐링크를 킨 채로 움직이면 동시에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할 때는 눌러서 보통 자기가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넣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손대중 아니면 눈대중으로 대략 한다면 마우스를 쓰던가 아니면 어떤 컨트롤러 미디 컨트롤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쓰겠죠 어쨌든 근데 큐링크를 활성화하시면 단축키를 통해서 쓰시면 한 번에 원하는 트랙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거 피아노 계열들 그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이펙터 계열들 그러니까 fx 효과음들 인데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떤 작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룬 내용에 좀 부족하거나 빠졌거나 아니면 뭔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작업할 때 참고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프민이었습니다